물류 자동화 시대의 똘똘한 일당백, 두산산업차량 무인지게차. 이 물건들을 누군가 나 잘 때 깔끔하게 종류별로 정리하고 옮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만 같죠? 이게 헛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산업차량이 무인지게차 공급을 본격화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남들 다 잘 때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물류창고 안에 운반, 정리 업무를 해내는 무인지게차. 물류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한 대쯤 갖고 싶은 두산산업차량의 무인지게차를 소개합니다. 물건을 옮기고 쌓는 지게차가 무인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제 갈 길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제 갈 길 찾아주는 두 가지 시스템이 두산 무인지게차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는 맵핑을 기본으로 하는 슬램 방식입니다. 물류창고 안에 지형을 지도 형식으로 입력시켜서 이동 경로를 따라 주행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또 하나는 레이저 반사판을 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부착해서 지게차가 레이저로 반사판을 인식해 움직이게 하는 레이저 내비게이션 방식입니다. 레이저와 반사판을 사용하면 장애물이 많아도 오차범위가 10mm 이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화물을 운반하고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에는 슬램 방식, 화물을 가져오거나 쌓을 때는 정밀도 높은 레이저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무인지게차는 모두 잠든 사이에 혼자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작업자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두산산업차량의 무인지게차는 다른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여러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지게차 전후 좌우에 4개 레이저 안전센서와 접촉식 범퍼 센서를 달아 다른 작업자나 지게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포크 앞부분에도 센서를 달아 화물을 운반할 때 다른 화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요. 또 3D 카메라도 달려있어서 파레트의 위치와 홀을 감지하고 포크를 정밀하게 제어해요. 무인지게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작업 오더가 내려오면 목적지와 제일 가까운 지게차가 오더를 인식하고 작업을 시작해요. 여러 대를 운행할 경우에는 관제 시스템이 트래픽을 제어하고요. 두산산업차량 무인지게차는 리튬 전지로 작동하는데 작업이 없을 때는 스스로 충전 위치로 이동해서 자동 충전을 하죠.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24시간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무인지게차라도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두산 무인지게차는 원터치로 무인, 유인 모드를 바꿀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고객들이 두산 무인지게차를 가장 많이 칭찬해 주시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물류 자동화 시대의 무인지게차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데요. 두산 무인지게차의 우수성을 알아본 고객님들이 벌써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계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두산 로제피아 웹사이트에서 상담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물류 자동화 시대에 꼭 필요한 똘똘하고 부지런한 두산산업차량 무인지게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Gedank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